오늘 컨디션이 어때? 오늘 컨디션 죽이는데? 미쳤어 미쳤어 오우 가벼워 뭐야? 엄청 가벼워 오우 날아다녀 뭐야? 내꺼인가? 비끄러졌는데 왜 비끄러졌어? 박아져? 네 휴대전화 고마워 ㄹㄹ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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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떨려? 갑자기 긴장이 아니라 화이팅 화이팅 왜 결승진 느낌이지? 왜 결승진 느낌이지? 화이팅 떨려? 갑자기 긴장이 아니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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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스피드 2분 31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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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나이스 집중 집중 고아 집중이야 집중 나이스 좋아 고아해 고아해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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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집중해 집중 나이스 나이스 발 끝까지 우리 미끄럽 야 또 우리 speed 노래 슬로 Health learn 오늘 시합 끝났습니다 가볍게 결승 진출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내일은 준호형 응원해야 돼요 준호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